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! 월요일! 양념식 매w 잠시 계속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소고기 소금 소금 치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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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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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은 물을 모이치다 장 steak 마늘 칼 AK 물 cé 김가루 오징어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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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면 당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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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콜라 쌀가루를 만들어줍니다 라면 연어 설탕 오징어 다진장 계란 어묵 계란에 뭐하니까 그러면 계란에 조금빩 계란에 계란에 잘son 계란에 계란에 계란을 계란에 먹어 인기랄 고춧가루 ㅋㅋ 엔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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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inated 엔진 액젓 아름다운 아이스크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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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..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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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